수현아 등장 수현아 등장 수현아 등장 수현아 캐리어 벌써 꼴 올리네 수현아 가바사게티 수현아 아 이런거 포즈 개념 좋네 수현아 왜? 제2 라서? 수현아 어 수현아 너 내가 다른 사람 칭찬하는거 싫어하는거 같아? 수현아 너만 칭찬할까? 수현아 나?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망상충이구나 우결망상충 니가 망상충이 이제 뭔소리 하는거 너 야 너 진짜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? 니가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 아시죠? 얘 맨날 애교 부렸던거 뭐 갑자기 상남자인 척하네 지는? 내가 원래 그 포지션이거든? 애교 안해주니까 여러분들 얘 질투하는데요 지금 우와! 와 스트레스한다 진짜 난 진짜 억울하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알았어 영호야 애교 떨어줄게 너 좀 나달래 팬가이 감사합니다 너 여자친구가 너 좀 나달라고? 나 좀 나달라고? 너희방 갔어? 아니 피셜이 나달라 내가 언제 너를 안 놔줬냐? 니가 안 간거지? 안 되겠다 여러분들 컨텐츠 나왔어요 3자대면 가자 이영호 정윤종 김예린 딱 나왔어 아니! 걸리지 못해 됐어 갑자기! 컨텐츠를 하려고 그래 아 놀리는구나 이 마인드야 근데 약간 스타로 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얘 진짜로 얘가 아 무슨 소리야 얘 알죠 여러분들 얘 사기충인거 그럼 너 저그저는 어떤데? 이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말해드릴게요 테란 사기에요 근데 미토 끝도 없어요 얘 진짜로 아니 또 저그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? 토스가 저그? 어 저그는 사기 아닌 척 하면서 하는 사기 테란에 가려져가지고 좋은데 테란으로 이용해서 정치질을 하는거야 토스가 근데 저그도 좋아 아 맞잖아 그럼 토스는 뭐야? 아 저그도 좋아 토스는 그냥 불쌍한 종족이지 와 니네 토스는 이제 반영길 하네 와 니네 토스는 이제 반영길 하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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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